빨리 와 누가 탔어 이거 올 수 있어 3초 아니 헬기 뒤집어져 있는데 실화냐 헬기 뭐야 이거 아니 헬기 뒤집어져 있는데 아니 헬기 뒤집어져 있는데 아 좀 포인트를 좀 공짜로는 주기 아니 돈으로 살 수 있으나 포인트 진짜 한 저거 저거 어른의 플렉스라는 거지 일단 돈으로 해결하려고 아 저 그거 전제챙권 그거 뚫었어요 만원 주고 아 현금 주고요? 저도 그냥 현찰 주고 방금 뚫었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총이 너무 넘사벽이에요 이거 인게임 재화로 살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요 음 그럴 수 있자 그런거 기다리는거 별로 안좋아하는 타입이라 어차피 모십할때 5만원 6만원도 아니고 만원인데 뭐 요거 착하면 금방 오르긴 하는데 네 한 6분 6분 7분에 경험 경험지 어느정도 500 돈 4천원씩 주거든요 와 우리 그때 했던거 밤에 했던게 그럼 갤럭시오는 여기가 저거 처음에 했었는데 너무 빡쎄어요 저희 9랩짜리 10분짜리 있잖아요 바깥보다 갈고 싸우는거 그거 하면은 이제 금방금방 돈 모아요 전쟁챙권 돈 모으고 탄당 10개씩 주거든요 일단 메인 미션은 오늘 미션은 임무 3회 클리어네요 임무 3회 탈출 그쵸 성공 탈출 아 암 이왕 워디 초이스 헬 헬 갑순 합순 합숨 도 뭔가 못 아 어 알까기 고 여기 들렀다가 이때 갔다가 열러가야 되거든요 음.. 음.. 스타드 응? 그거 패치했나보다 뭘요? 아 그거 패치했어요? 박격포 패치 박격포에요? 박격포 4개 들을 수 있었거든요 네 오오오 글 좀 볼까? 아 이번에 이번에 그 레일건 한번 들어볼까요? 아 레일건 한번.. 오토캐넌 한번 들어볼까요? 무반동 대신? 뭐 파랑신들 한번 드시죠 무반동은 하나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무반동 소총 응 왜냐면 그 뭐 여러.. 차저.. 잡는데요 차저는 차저는 오토캐넌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파랑신들 일단은 무반동은 전체적으로 뭐 지형파괴나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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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도 돼요 쫓겨나요 하핳 그래요? 아니, 이거 바로 쫓겨나는데 근데 저는 착장 매국인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좋아해요 가자 자아 가자아 어? 여기 앞에 벌레 버렸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있어요? 어? 특유 샘플 겟 나이스 일반 샘플도 하나 겟 오케이 자, 풍지금대로 가시죠 오케이, 렛츠고 저것도 파괴인가? 파괴면은 380이랑 저거 이글 한 번씩 갈끼면 터지잖아요 불법연구소 파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깔게요 그러면 저 투척거리 30% 증가라서 나쁘지 않단 말이죠 턱, 턱격 쓸거 있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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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네 여기죠? 한 번에 던지는 오, 화영송 사셨네? 그리고? 그가 내 앞쪽으로 어 샘플 다시? 초록색 샘플은 어디가고 이거 저격충 있네요 저는 초록 샘플은 하나도 없고 주황 샘플만 180개 있습니다 초록 샘플 왜 이렇게 안나오죠 아 왜 이렇게 터져 맨날맞아요 일단 희귀 샘플 하나 더 먹었는데 여기 파괴하라는데 파괴하면 되죠 일반 샘플 하나 더 먹었어요 헬밤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스트라잼 나와요 아 중간에 있었구나 이 맵 이거는 헬밤드에요 이 지역에 헬밤머드 헬밤머드 헬밤석이 분명히 나한테 한번 붙을 것 같은데 저거 오우 일단 할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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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뭐 좀 마전보면서 올라가 봅시다 아이씨 야포 있다 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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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잼 하나 더 늘려준다 생각해야죠 샘플 겟 그리고 본인 이거 넣는 탄화에 따라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쵸 그거는 넣는 순서에 따라 탄이 다르게 나와요 샘플 겟 샘플 겟 샘플 겟 샘플 겟 샘플 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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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코 온 안녕하세요 SMK님 너무 이쁘다 물속에서 불을 물불이다 물불 워터파이어 화툰 화툰 오 레이저 아파 뭔가 큰 게 있는데 아 닭다리 기둥이다 닭다리 기둥 뭔가 있나요? 아 여기 센트릭 아이템이 있구만 어 차자 같은 거 있나 본데 앞에 어 앞에 잠깐만 나 무반동 장전 좀 하고 센트릭 쟤가 쟤가 화소가 보이는 거 같진 않은데 레이더에 큰 거 잡혀가지고 쟤가 보네요 이거 10월 폭탄이다 500km 와 죽인다 여기 또 이제 샘플 샘플 뒤지러 가야지 약간 샘탱 희기 희기 또 앞에도 벌레 벌레 있어요 어 요런 애들은 조그만 애가 희기 희기 어 그냥 걸어가도 되겠는데 됐고요 누가 불붙은 소리 나는데 본인이 불붙이다가 그냥 불붙은 거 같은데 벅스 북쪽 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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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글 공중 타격 오 푸푸푸푸푸푸푸푸 희기 뭐 쓰는 거 왔어요 잡았다 잡았다 바로 이거거든 아니 생기니 왜 나의 죽인거야 누가 정의 희생이었습니다 나이스 샘플 먹어주시고 샘플 컨테이너 먹었고 일반 샘플 먹었어요 스털님 맵이 몇 이예요 9살이요 새로운 많이 10살 세뇌님 나보단unda 다행이다 혼자 하니까 남소갈도 걸리고 하더라구 왜 혼자이예요 야팟 1962 찾아봅 찰져 바로 앞에 내 앞에 다른 검은 없나요 어딘서 잠깐만 zn 시X 나한테 안팠네 이 저라이 개새끼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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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중단하면 가능하시거든요 아악! 게임중에 한 명 가능하세요 아 진짜요? 어떻게 쩐다 저 타고 들어오세요 슈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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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이빙되나요? 아니면 제가 SOS 칠까요? 그리고 실패 슈프라이즈 미텔 캐스트다 와 미칫 한.. 어우 어, 오셨다. 어, 오셨다. 스윤이 왔다. 가자! 엔게이징 터미널 엔게이징 터미널 이건 뭐지? 레이더? 돌리는 거 아닌가? 네, 돌려서 맞추면 아, 여기여기여기 자, 돌림 어, 안 돌려줄대나? 지금 어딨는데? 가드독 로버 하나 떨궜게요. 필요하신 분들 쓰세요. 이거 쓰레님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쓰레님이 돌려주세요 이거 뭐해요 이거? 등에서 레이저 나가든가 힘이 아, 멈추면 돼요. 아, 멈추면 돼요. 오케이. 네. 알 깔아갑시다. 알 알 알 알 알 알 아, 엄청 어둡네. 아, 쓰레님이 떠났다. 어, 쓰레님이 떠났다. 렉 걸렸어요. 어? 렉? 렉이 있어요? 아, 이리 기다려봐. 와. 여기서 좀 빠져나와요. 나와요. 나와. 이거 방범위 공격이야. 에이, 구역이 이렇게 좁은데. 어, 홀링이 거기서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난 말했어. 난 말했어. 안 돼. 항복이 복경어. 이리 움직인 편했으면 알아놨어. 레퍼 아니야. 레퍼 아니야. 레퍼 아니야. 알 까는 맵이다. 산을 챙겨가지요. 네. 알 다 깠고. 1번 샘플 4개 얻었어요. 나이스. 아. 뜨거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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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까지. 어, 한 번 챙기셨다. 렉 걸렸다. 튕겨. 아까 방금. 에. 렉 걸려서 튕겼다 했는데. 안 되는 거 같아. 뭐. 아. 불 좀 까볼까. 어. 불쌍이. 이게 바로 딜타니스. 하급. 하급. 깼고. 자. 오. 여기. 어디 가. 내 앞에. 오. 바빠가 보였다. 어. 어. 네. 아. 잡아주세요. 차저. 앞다리. 앞다리살. 배도 레이저 온. 지져라. 차저 두 마리 다 잡았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았어요? 네. 나머지 한 마리 도 인해. 배도 레이저에 수 왔습니다. 아... 레도레이저 개무섭네 중전시 산산촌 개쓰레기 내가 본 아이템 중 가장 쓰레기 아이템 여기...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아아아아 스웨이트 리버티 마이템 렘블 겟 금방이 더 없나요? 있어요 금방이 더 어딨지? 저 반대로 가 있을게요 어 나도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누구는 누가 찾구요 어디지? 아 같이 가 그러면 그러면 태켓님 쪽으로 밖에 내가 총 때문인가 아닐텐데 뭐 뭐 뭐 한번 들었다 버리면 여기 지금 보송마크가 안 주어졌거든요 금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중전시 산산촌 아니에요? 네 한번 들었다 놨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주변에 샘플이 있는 것 같아요 흠... 여기 올라가는 것도 뭐 없는데 네 근데 그런가 다 때려볼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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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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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이쁘다 탁킹맨 셀피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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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포그 포그 소리 들리는데 어딨어 저쪽으로 가야지 일단 저쪽에서 갑시리스 쪽으로 갑시다 타자랑 교전증인데? 어? 아이고 일단 한방 날렸어요 네 대가리 개였다 대가리 개 어? 개미지가 안 들어가네 어? 어? 미칫 짱 나이스 방전 좀 하고 음 샘플 달아 큐바오 그래디 먹었습니다 탄 필요하신 분 세미 미 미 저거 가면 들으자 저 그거 일단 그거 때문에라도 필요해요 무반동 뒤에 뒤에 이길 타격 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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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타격 조심 어 미치 나이스 나이스 아까 보급 어디 있어? 보급 하나 먹어야 되나 뒤 세 오케이 리퀘스팅 센트리 리퀘스팅 어 더 멀리 던져야 되는데 아 안 돼 내 센트리 내가 던질게요 이미 인했는데요 어? 그래? 좀 잘가 바바바바밤 와 미친 전인지 왜 저래 이거거든 이게 던 발사기지 나이스 파저 왔냐 파저 올게 파저 아닌가 파저 같은데 시야가 안 나와서 이거 잘 안 보이네 맞네 차저다 자 잠 못 맞았다 잘 죽었다 죽었다 흑 또 나노리네 그 새끼 찾아와 숨살기 여기 다들 뭐야 다들 모여 여기 지원 한명이요 어디요? 특혜님 어디 여기 여기 어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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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찾아와나 또 있어 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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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크 발색이 나왔다 찾아왔다고 어디 갔니 뒤에 있는거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배를 좀 깠어 아 아 이게 아크 발색이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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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너도 그냥 유탄으로 바꿀래 힘들어 아 유탐 꺼 아 도착 struggle %,%%%%%%%%%%%%$%%$$%$%%e%$ sub%%$%$%$%$%$$%%$$%k$$%$%$$%%%$$%$%$%$$%$$%%$%$%$%%$.$%$%$ 내꺼 던졌고 기다린데 우린 가져왔어요 쫑쫑쫑쫑쫑쫑쫑 우리팀이 관통당했네 자연의 힘 아 이사를 와 유턴 진짜 좋다 아이가기 최고입니다 금방에 떨궜습니다 여깄다 여깄다 뭐야 샘플 먹었어요 일단 보석 좀 먹으러 나눠서 가죠 오케 T1쪽으로 제가 갈게요 오 너무 먼데 보석 보석 싹 돌고 가야 되니까 바다를 또 건너야겠네 T1쪽에 택견님 갔으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거 갈게요 내가 오케이 여긴데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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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탄이네 뭐 안보이는데 뭐가 있어야 될텐데 산 말고도 없나 산인가 보네 이건 여기는 총이네요 네 중전식 산탄총 아 여기 있었구나 아니 중전식 개쓰레기 진짜 차져있냐 네 유탄으로도 깔 수 있나 딜리드가긴 할걸 저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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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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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벌레 아 아 . . . . 여기 탄! 나팔린린들 탄 있어요? 폴링님 여기 탄 박스 2개 여기 불렀어요 이거 포그 일단 오케이 빰빵 상호 여기 일반 샘플 하나 또 있었네 네이씨 아이고 잘못떨어졌다 아 연막이구나 안개 되겠다 피니에 띵 안 돼 아 왜 이거냐 아 아 아 아 아 어.. 고폭이야 고폭이야 피해 아이고 고폭 맞았다 타세요 타세요 살려줘 으아아아 쓰레님 저 샘플 12개 쓰레딘 폭탄이 죽었어 위치를 알아야 컨테이너를 먹지 탭 눌러보면 나와요 누가 먹었나 본데요 저 앞에 하나 있대 오케이 그런거 같은데요 일단 타 폐격이브 탈수록 돼 폐격이브 먹어주면 돼 갑시다 아이 부스 전에 납법하고 있었다 오늘 날씨가 더 자르다. 너무 아쉽다. 奇妙이야. 와 샘플 엄청 많은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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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지 죽였다 아 이렇게 나오네? 플러스 50% 2757 먹었어 와아 아 내가 황타 오 다른 에버 와 이거 먹 Eight κ 와 이 보호방 개 맛있다 아 누가 상아가 짝짝이야 으흐없 어 그놈을 폭주전쟁인줄 1800 네데로 잊지마 트레님 아군사격 데미지 4080 인데요? 난 아군사격을 한번도 안했다 쟤임이 모자라구만 택 레이더 um service muita Poor i 으 에 저쪽으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타면 되나? 네 K.O.O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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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O K K 흠 흠 이것은 이것이 이것이 그것이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Saint 어깨 뭐 해 보드 뭐 최적화 쓰레님이 달았네 낳음 갈 게 없는데 아 너무 재밌나 그리고 나중에 대규복 패치 같은 거 해가지고 전쟁 커뮤니티 만들어서 근데 막 한 열 개 열 개씩 열 개씩 해가지고 막 벌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으면 재밌겠다 벌레 엄청나오면 난이도만 높아도 엄청 나옵니다 지금 응애는 아니더라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제 진짜 전쟁처럼 한 개 제메트 인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 이 스피어가 타는 거 어쩌지 특이하다 오오오오 왜왜왜 제 뒤에 헌더가 핫바닥을 렐링그링이야 미친네 내 앞에도 저거 벌레 큰 거 있어요 잠깐만요 타자 딱 때라 스피어 가져왔다 뱀 그time 오 직사야 오오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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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 오 못했다 아 곧 이쁘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저 소미샷부터 깨러갑시다 타깝매스 저긴 또 뭐고 저긴 또 뭐야 아 여긴 또 야퍼네 다이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러거든. 타선생님 오십니다. 가십니다 이제. 이게 스피어지. 다 넣었나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두 개 모자라다. 오케이. 오케이. 이쪽은 제가 깨고 있어요.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갑시다. 아우. 더럽게 일어나네. 아우. 스피어 짱짱 센데요? 차주어. 그냥 두개골 그냥 한방에 으깨버리는데. 나이스. 나이스. 됐다. 네. 것도 갈게요. 네. 스피어 탄 밀려야 되는데. 만성님은 그냥 다이렉트로 탈출 지점으로 가셔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버그 딱. 스피어 한 세대 때리면. 훅 갈 것 같긴 한데. 가서. 이거. 잡자마자 그냥 바로 콜 불러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급 좀 들을게요. 스피어 통증 좀 더. 어. 요거 들어줄 사람. 스피어 매넥 들고. 여기 재장전해서. 스피어 탄 들고 이거 재장전해서 챙겨야 되거든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쏠 때는 제 옆에 붙어있으면 돼요. 음. 라군이 안되네. 라군이 맞돌이가 안되네. 됐다. 장전. 장전 해줘야죠. 아. X 됐다. 장전 해줘야죠. 안 붙는다 이거 라군. 됐다. 아 씨. 넘어갔어.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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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왔다. 타이탄 왔다. 타이탄 왔다. 타이탄 왔다. 발사. 팰. 이래. 한방이야 한방. 스피어 한방. 와. 스피어 이렇게 쎄. 저기. 스피어가 진짜 쎄다. 찾아서 죽었죠. 잠깐. 갑시다. 일단 바로 부를께요 네 박수요 여기 아이템 있다 복귀하는 중 복귀하는 중 복귀하는 중 복귀하는 중 복귀하는 중 자유의 맛 꿀맛 자유의 맛 자유의 맛 자유의 맛 다 와가요. 다 와가요. 아 미친 레이저가 나 죽일 뻔 했어. 시선 맞춰 왔구만. 하하하. 아 일반 상품. 자, 나 먹을 수 있잖아. 아 그렇나요? 자, 가자. R2? 불법과 업무 분담 지렸다. 빠른 비한 것 같아. 이 정도는 이제 저희한테는 공개네요. 그래서 경력이, 경력이 돼가지고 이제 또. 이 정도는. 아. 또. 안전의 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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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4.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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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좋아 좋아 이pers아. 빵빠빰 난이도를 좀 올려도 되겠구만요 이제 흠.. 3개짜리.. 아 3개짜리.. 자살이.. 또 또 그 자살이 뭐야? 진짜? 우리 다 뒤졌잖아요 버그 알망 다 까면 됩니다 흠.. 어? 어? 오케.. 원치 분이시기 저 때로만 넣어보자 저 때로만 넣어버렸어 I think it's not bad You are the best of the best Live up to your name Live up to freedom The employment is 011 I'm going to fly up fire now Requesting techpack 알까기가 아니라 구멍 막기 네 맞아요 구멍 막기 구멍 막기가 어디다 타네 바로 여기로 갑시다 코앞에 구멍 하나 있거든 탁구 나이스 오 미친 후기 다 뽑 트레님 왜 왜 왜 죽었어 으악 불이야 내 몸에 불이야 으악 으악 부끄러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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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딜 스트라이크 까는 중 다음 불 다음 불 웨스트 왜 이리 어둡지 포자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이스 아 장전 좀 하고 올게 먼저 가 인쯔리? 뭐 인쯔리? 여기 잘 가졌네 잘 가졌네 잘 가졌네 잘 가졌네 잠시가 고마워 잠시가 있다 잠깐만 잠깐만 같이 봐봐 탄 던져버리기 바보자를 개에서 찍으라 여기 뭐 있다고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아 던져주세요 왕사님 피해야돼요 어? 무채네 나이스 다 됐다 다 됐다 유연 시발 찾아냈어 이야하하하하 이야하하하하 도망가야돼 사도 두 마리야 아 저거 더블 옆으로 깠어 오케이 안 뜨거워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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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도 두 마리 다 죽는건가? 베틀링 센터에 놔야겠다 안 되겠다 와 아우 왜 이렇게 뜨거워 아 찾아 찾아 나가봐 차로 내가 따줄게 가자 으이 진짜 안 죽는가봐 미친놈처럼 짜라 아 재증증 겁나 오래 걸리네 하늘 2마리네 으아 폭탄 뭐야 하늘 2마리 아 아 루어링 루어링 뭐 파티 아 으 육 주누 쫓아온다. 도망가. 난 탄장 두개 남았어요. 저도요. 저도. 내 삶은 슈퍼럭이예요! 몇 회전 사망에 맞네. 어휴, 저그 천지야. 앞에 찾아, 전방에 찾아. 어휴, 어디있어? 제 앞에요. 제 앞에. 오케이. 어, 녹였어요. 녹였어. 오케이, 나이스. 한 마리 더. 아, 너무 많다. 어딨어요? 서 있는 쪽. 그래도 포켓 떨굴게요. 네. 죽었어요, 자주. 자수. 아이, 누가 이래 많아. 일단 여기서 제보급 한 번 하고 가자. 파워 가자고요? 아, 제보급. 코 앞인데. 아, 오케이. 벌써 왔구나. 타이탄 있다, 타이탄. 좋아. 타이탄 지원. 일단 제보급 미리 떨궈놓을게요. 오케이. 아, 뜨거워요. 어 내가 못 잡았지 어이 끼였다 끼였다 아 나 죽었어 살릴게요 이기 직전 으아아아 사망 아 방향이 너무 안 맞아 아 와 미친 증원한테도 타이탄두고 있는데도 네 타이탄 내가 드려 두 마리네 미친 와 타이탄 위에 안찍혀 죽더라도 그냥 시발 타이탄이나 조지고 가야겠다 아 미친 여기 수십마리가 있네 아 미친 여기 수십마리가 있네 아 미친 가게 아니 한 마리로 다 죽였어 타이탄 아닌가 나 지원 좀 아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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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불러야 되는데 할아버서 아 아, 렉기 불러야되는데 제가 불러야. 죽어도 불러. 아, 미친. 여지질 않아. 아, 미친 다이타이탄. 불렀어요? 아, 다이타이탄! 으아 쪼에 아니, 캐릭터가 안 움직여 제대로. 지금 너무 많은 걸 해 불렀어요? 네 불렀어 어디를 튕겨주는거야 모금이 없어 초하이 없어 짱 여기 차감도 있다 고안에서 1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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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리 개뿌리다 아 아파 선생님 뒤에 뒤에 애들 올라와요 어이 오케 어이 주사기 다 떨어졌다 어이 주사기 다 떨어졌다 아 네 으으 conscience 찾아가 몇마리야 اه 펄이 protons 나이 minimourd 네 아이고 떠났다 아 어쩔 수 없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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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와 마지막에 테스트 택개 님 점프팩이 신의 한수였네 탈출은 실패했습니다. 와 그래도 이번엔 지옥란이도 탈출은 했다 우리 재공포를... 아 재공포 하고 올거야 대전환승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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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렙 좋아 대전환승리래 반갑습니다 대전환승리래 대전환승리래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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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많은 히로우들이 싸우고 고맙습니다 우주 주인 원사가 되었네 미션코오디니엘 헬포즈 프라임 온비털 트러스터 난 뭐 요건 살 거 없고 감정채권이나 좀 사야겠다 오도게는 잠시 후 2주 3주 혜연 3주 2주 3주 1주 일단 저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로 갔다올게요 네 화장실 한번 맡아볼게요 네 화장실 한번 맡아볼게요 네 워터캐넌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와우 행정 혈니UB 헬로 헬 hop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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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벚꽃 버거 보죠 넘치는 수레님이 말이 없네 그러게요 쓰레님 어디 가셨나요? 화장실 아까 간다 그러지 않나? 아 그래요? 아까 쓰레님이 게임하면서 말 한마디가 없어서 재미없다 해가지고 옆에서 자꾸 죽여서 화났네 헬라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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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랬어요 홀링님 왜? 왜그랬어요 홀링님 그러게요 방치 좀 보고 방치 좀 보고 여긴 어딘가요? 디펜스입니다 네 저 아까 말했는데 마이크 꺼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예상 못했네 끌찍 드디어 확인 도와줌 무척 벽 마이크 부진 지정 아니 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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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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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뭐야 누가 탔어? 샘플 내가 다 주웠어 누가 탔어? 빨리 와 빨리 와 누가 탔어 이거 올 수 있어 3초 아니 헬기 뒤집어져 있는데? 실화냐? 헬기 뭐야 이거 안 뒤집어져 있어 어디가 아니 헬기 뒤집어져 있는데 아니야 그 헬기가 안 왔어 헬기 헬기가 반대 있었어 아니 그 위치가 거기가 아니었어 헬기가 제 앞에 뒤집어져 있는데요 거기 아니 거기 뭐 다른 데 있었다니까 내가 메모를 보니까 좀 멀리 있더라고 왜 두고 갔어요 아니 이거 수송사 우리가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온 거야 어쩔 수 없이 탔어 아 버림받았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게요 에? 대표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네 맛있네요 되게 많이 주네요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엇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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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thus 어차어 그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